부정대명사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가 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를 꾸미는데 영어정복의 비법은 반복에 있습니다. 많이 반복해서 보세요. 부정대명사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부정대명사 플러스 형용사 부정대명사라는 얘기는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 어떤 사람 이런 거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죠. 예를 보면 a wrong answer, 잘못된 대답 It is a wrong answer wrong이란 형용사가 잘못된이란 형용사죠. 틀린 잘못된이란 형용사입니다.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게 평범한 영화에서의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예쁜 소녀 할 때 pretty girl이라고 그러죠. pretty가 앞에 오죠. pretty pretty girl 할 때 pretty가 예쁜이고 girl이 여자, 소녀잖아요.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 오는데 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부정대명사 어떤 경우, 뭐 때문에? 이 대명사, 부정대명사 때문에 그래요. thing으로 끝나는 말, one으로 끝나는 말, body로 끝나는 명사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one으로 끝나는 명사, body로 끝나는 명사 같이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같이 하면 좋다고 그랬죠. 소리내서 해보세요.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하는 게 가만히 보는 것보다 수십 배 빨리 영어가 익숙해지는 방법이에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세 번 시작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읽어두면 다른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거랑 연관이 돼서 그 다음에 someone, anyone, no one 시작 someone, anyone, no one someone, anyone, no one someone, anyone, no one 그 다음에 body로 끝나는 명사 시작 somebody, anybody, nobody somebody, anybody, nobody somebody, anybody, nobody somebody, anybody, nobody some은 알고 있을 때 씁니다. 어떤이죠? any도 어떤이라는 뜻인데 모를 때 씁니다. 모를 때 어떤 거지 모를 때 그리고 불특정 다수일 때 불특정일 때 불특정일 때 불특정일 때 그죠? 불특정 anyone, 누구든지 라는 뜻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특정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some은 어떤이라는 뜻이고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특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특정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nothing은 없다는 뜻이고 no one도 없다는 뜻이고 nobody도 없다는 뜻이죠. 원래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서 꾸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요렇게 형용사가 뒤에 온다는 거 보겠습니다. something wrong 잘못된 어떤 겁니다. you did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시작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wrong something이 아니에요. something wrong 이 발음을 자꾸 해놓으면 누가 만약에 그죠? something wrong something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수하면 왜 저러지? 이렇게 문제에서도 만약에 문제에 나온 그 객관식의 그죠? 거기 선택하는 거에 wrong something이라고 쓰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잘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 틀린 거는 그냥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력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something wrong 그 다음에 nothing wrong nothing wrong 잘못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nothing에는 부정의 의미가 그냥 들어가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wrong한 틀린 nothing을 내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no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id you do anything wrong? 잘못된 어떤 걸 했니? 그러니까 너가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do something wrong? 이 아니라 물어볼 때는 그렇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거라도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거라도 그때는 anything을 씁니다. 그래서 some은 긍정에다 쓰고 그죠? some은 긍정에다 쓰고 any는 부정과 의문문에 주로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죠. 그죠? 긍정에서 그죠? 질문할 때 의문문일 때 some을 쓸 때도 있거든요. 이때는 언제를 쓰냐?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을 때 Do you want some more coffee? 이렇게 할 때 그죠? Do you want Do you want some coffee? 커피가 있는 걸 알아요. 서로 그때는 너 커피 더 원하니? 근데 커피가 이제 없거나 그죠? 있는지 궁금할 때 Do you have any coffee?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커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린을 쓰고 상대방이 내가 커피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줄 때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some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또 이렇게만 긍정, 부정, 의문문을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특정되어 있는 건 some이고 모르고 불특정한 건 any라고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nyone healthy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요. 누구나 불특정한 거예요. 그건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Anyone healthy can do it.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명히 any를 썼지만 긍정물에 썼죠.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Anyone healthy anyone any지만 any를 부정이나 의문문에 주로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긍정물에도 쓸 수 있다는 거 Anyone healthy can do it. 누구도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걸 할 수 있습니다. anything wrong nothing wrong something wrong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 구와 투부정사 구와 동시에 수식할 때는 thing이 나오고 형용사 투부정사 순서가 된다. 이거는 지금 한 거고 투부정사가 뒤에 또 더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요.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투부정사에서 설명 확인하셔야 됩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I need something cold 차가운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차가운 어떤 거 이렇게 됩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건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something to drink cold 이렇게 나와요. something cold to drink 따라 요것만 따라 해볼게요. 세번 시작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그 다음에 nothing special to do 특별한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special to do 오늘 해야 할 특별한 어떤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도 special 다음에 to do가 나왔죠. nothing special to do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 이 순서가 그냥 저절로 뇌 속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뇌에 남아요. nothing special to do 시작 nothing special to do nothing special to do nothing special to do 그 다음에 things thing은 보통 명사처럼 형용사 앞에 보통 명사랑 똑같이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한다. thing이죠. thing은 그냥 어떤 것이죠. 것 something nothing이 아니라 thing thing만 나왔을 때는요. 얘는 부정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것 이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꾸며야지 당연히 그죠. 다를 게 없어요. 얘는 그냥 일반 명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you did lots of wrong things 틀린 많은 것을 했어요. you did lots of wrong things lots of wrong things 이때는 일반 명사처럼 형용사가 앞에 와야 됩니다. 근데 nothing nothing은 뭐예요. 뒤에서 꾸며야죠. nothing wrong입니다. nothing wrong 시작 nothing wrong nothing wrong nothing wrong 문제는 이런 걸 내는 걸 좋아하겠죠. 이런 문제 냅니다. things wrong 이렇게 내겠죠. 틀리라고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 Thank you for watching.